안녕하십니까 UN미래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티비 챗GPT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챗GPT가 너무 재미있어서 하루에 10개 정도의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고 거기에 달아서 또 질문하고 재질문하고 재분석 이렇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방법들을 보고 따라 하시면 앞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이렇게 될 겁니다. 얘한테 챗GPT한테 똑같은 학생, 한반의 학생이 아주 훌륭한 챗GPT 답변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방법, 질문이 파워다, 질문을 잘하면 똑똑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해요. 제가 챗GPT 세계미래 보고서 신간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예약 판매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보 또 YES24, 말라딘 등에서 챗GPT 세계미래 보고서 이렇게 치면 제가 쓴 책이 나옵니다. 제가 세계미래 보고서 시리즈를 쭉 쓰고 있는데 챗GPT하고 박영숙, 김민석, 공조 이렇게 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 유일한 검사 출신이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입니다. 몇 달, 뭐 5, 6개월 지나서 대통령으로 지금 뛰기 시작하였죠. 이처럼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이다 라고 합니다. 놀랐습니다. 이것도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정치는 사양산업이다. 미래 예측에서 변호사, 법무부, 대체로 정치 혐오가 심각해지고 선진국 아이들은 대부분 창업하거나 창업해서 빌게이지나 일론 머스크나 아마존의 CEO나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버스 를 하고 있죠. 메타의 CEO 등의 이런 사람들을 가장 존경하고 가장 선호하는 일들입니다. 무정부패, 무정선거를 피해서 오픈데모크라시 등 무작위로 국회의원을 뽑아서 전문가들이 법안 상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이런 방안은 어떤 현상인지 물었습니다. 이 오픈데모크라시는 이미 수년 전에 그린랜드에서 실시가 되었고 어떤 한 케이스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전 세계적인 이슈 기후변화, 환경문제 이런 것들을 토론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무작위로 랜덤 실렉션에 랜덤으로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1년 또는 2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모셔놓고 그 사람들이 법안을 상정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노숙자가 될 수도 있고 길거리에 있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랜덤이니까 아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법안을 상정하도록 다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5선, 4선 이렇게 해먹을 수 없도록 딱 이거는 1년 또는 2년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 다시 더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오픈데모크라시예요. 미래에는 극도의 혐오를 받는 판검사,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줄고 일반인들의 정책 참여가 크게 늘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찌PD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정치는 사양산업이다. 미래의 측에서 변호사, 법무법인 등이 대체되는 확률과 젊은이들이 정치 혐오가 심각해지고 선지국 아이들은 대부분 창업하여서 기업 창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창업하면 레스토랑, 식당 여는 거를 가지고 떡볶이집 하는 걸 창업한다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기업 창업, 드로 신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합니다. 빌게이츠나 일론 머스크가 되려는 현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느냐 했더니 답입니다. 밑에 미래의 측에서는 변호사, 법무법인 등 AI에 대체될 확률이 많은데 그 이유는 법은 한 번 정해지면 크게 바뀌지 않기에 암기하고 최적화 된 AI를 외워서 인간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AI가 더 빨리 외우죠. 종교도 마찬가지죠. 최찌PD가 성경을 이미 다 쓴 것을 인간이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목사가 설교를 대신 써주고 이렇게 다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종교에 관련해서 제찌PD AI 모델이 목사나 성직자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지 예측하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현재까지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법률 분야에서도 AI가 활용될 수 있는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그렇죠. 법률 쪽에 AI가 가장 빨리 습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 문서 작성, 검토, 전자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하고 있고요. 하지만 AI가 모든 법률 분야에서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다루는 연구기관은 모티어슨의 PC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오히려 이런 분야에서 AI가 역할이 있다. 전 세계 대통령 중 전직 검사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달라. 특히 전직 검사란 말은 또 검사를 그만둔 지 한 1년 미만인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는 얼마나 되는가 물었고 또 알고 싶은 것은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대통령이 된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통령 중에서 전직 검사 출신인 사람들은 존재합니다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제랄드 포드 대통령은 예전에 검사 생활을 잠시 했어요. 오래 하지 않고 검사로 일한 경력이 있으며 정치인으로 오랫동안 역할을 하다가 대통령이 되었죠.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탄야후 대통령도 전 검사 출신입니다. 딱 두 사람 있습니다. 전 세계에 제랄드 포드 대통령도 전혀 검사 출신인데 오랫동안 하지 않고 한 20년간 정치 생활을 하다가 대통령이 되었고 벤자민 네탄야후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면서 정치인 역할을 수십 년 하다가 대통령이 된 경우입니다. 고장 검사가 사표를 던지고 몇 개월 후에 대통령이 프레지던시를 찾아서 활동한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 전 세계에 딱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된 경우 중에서는 대다수 검사 경력을 마친 후에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검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사한 경우는 극히 넘습니다. 따라서 검사를 그만둔 지 1년 미만의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사한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윤석열이 유일하다라고 합니다. 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경우 전 세계에서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변호사였습니다.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대통령도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치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입니다. 변호사 출신은 오바마, 브라질, 프랑스 이렇게 해서 세 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더 많죠. 변호사 출신 우선 노무현 변호사 출신이죠. 하지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검사 출신이라는 것보다는 각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 선거제도, 정치적인 리더십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 출신이나 변호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국가마다 다르며 그 수나 비율을 일반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전세계 대통령들의 경력을 조사해 보았을 때 어떤 부류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이 많이 되는지 좀 알려달라 제가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들의 대학교 졸업이 대부분일 테지만은 대학 졸업이 아닌 고졸 학력을 가지는 대통령도 있는가? 이렇게 물었고 그리고 여성 대통령은 지금 전에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답은요. 세계 각국의 대통령들의 경력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나라에서는 법률, 정치, 경제 분야에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대통령 중 많은 인원이 상위 교육과정을 거쳐서 법률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변호사, 법학자 이런 사람들도 많고 이스라엘에서는 군인 출신이 많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군인 출신 대통령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나라에서는 대학 교수 출신이 대통령이 많고 정치 경력이 있는 인물이 대통령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 외에 학력이 낮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해리 트루만, 트루만 대통령 잘 알죠 우리가? 트루만 대통령은 고등학교 고졸입니다. 이스라엘의 시몬 페리스 대통령은 대학 중퇴자, 대중, 대학 중퇴자입니다. 그러나 이들 대통령은 각각 다른 이유로 선출되었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조건이나 필요한 역량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여성 대통령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여성 대통령이 선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계에서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된 인물로는 밀라드라 페리시치 대통령, 셀마 루소 대통령, 브라질,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 아르헨티나, 파크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 타라 하리사키르 대통령, 인도네시아, 차티마 라마티바이 대통령, 라티비아 등이 있습니다. 미래 예측에서는 점차 정치인이 법률가 등은 AI의 도움을 받으면서 파워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분산 원장을 중요시하는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중앙집중식이 아니라 분산화되는 시스템으로 개개인들의 권력이 강화되는 미래사회가 다가왔는데 아직도 중앙집중식 대통령으로 집중되는 권력이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풀뿌리 민주주의 개개인들이 더 많은 파워를 가지게 될 것인지 연관 논문이나 보고서 있으면 알려달라 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미래사회에서 정치인이나 법률가들의 파워 감소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와 논문과 보고서는 정말 많다. 다양하다. 앞으로 개개인들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이 권력을 점점 잃게 되는 겁니다. 개인의 권력이 더 많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분산화된 구조를 적용하여서 국가, 기업, 다양한 기관에서도 중앙집중적인 권력이 분산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전보다 더 많은 권력이 개인들에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중앙기관이 그리고 대통령이 또는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개개인들에게 이동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사회에서는 중앙집중식의 대통령으로 집중되는 권력이 지속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서 투표 과정을 분산화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개개인들이 고난이 강화되고 있음을 기대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정치인이나 법률가들도 역할이 변화됩니다. 인공지능이 법률 문서를 다 작성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대신 수행하게 되면 변호사나 법률가 역할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계를 내는 등 역할을 수행하면 정치인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이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보다 인공지능이 더 큰 역할을 하죠. 이렇게 인공지능이 통계를 내어서 주는 이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지금 미국의 어떤 주는 이미 의사가 인공지능에게 상의하여서 인공지능이 치료법을 어떻게 치료해라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로 환자에게 줘야지 지 혼자, 지 마음대로 의사가 수술을 결정하거나 약 처방을 결정하면 불법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빨리 지속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국가, 기업, 단체 등에서 여전히 인간의 지도력과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산화된 구조로 권력이 이동하면서 지속적인 인간의 지도력과 의사결정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자세한 연구 논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또 물어봤어요. 정치는 사양산업이다라는 미래의 책이 있다. 정치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현재 미국 등 권력 전진국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정치를 혐오하고 대부분 창업으로 부자가 되고 싶어한다. 최고에 담고 싶은 존경하는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 빌게이츠, 아마존 페이스북 CEO 등이다. 앞으로 젊은이들은 정치인들을 어떻게 혐오하고 사실상 CEO가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인가. 정치가 사양산업이라는 미래의 책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답입니다. 현재 미국 등 선진국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정치를 혐오하고 창업으로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러한 경향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이들이 정치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는 정치가 부정부패나 기득권의 선호 등 부정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보화 시대에 젊은이들이 기업과 정신을 강조하고 기술과 혁신을 통해서 성공적인 창업을 이루는 사례들이 많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크고요. 이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가들도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예를 들어서 기업과 정치의 기관의 로비 활동을 통해서 정치인들을 로비 활동을 해서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는 거죠. 정치인들을 서포트해 주는 것이 바로 또 기업인들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결정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젊은이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정치가 사실상 사양산업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정치에 대한 젊은이들이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했어요. 젊은이들이 혹은 일반인들이 정치혐오라는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몇 프로가 되는지,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은 정치혐오가 일어나는지, 어느 정치의 정치혐오가 일어나는지 등의 조사결과를 알려달라 했습니다. 정치혐오에 대한 조사나 연구는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도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여러 조사에서 젊은이들이 일반인들이 정치에 대해 불신을 가지거나 혐오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퓨 리서치센터에서 수행한 조사에 비하면 미국 인구 중 2, 3분의 2가 정치를 불신하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특히 18세에서 29세 연령층에 있는 비율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서 미국에서의 정치적인 분열, 부정부패, 신뢰성 등이 이러한 현상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EU, 유럽에서도 정치혐오에 대한 수사가 수행 중입니다. 2019년 EU에서 수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EU 국가의 40% 이상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혐오를 느끼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러한 혐오가 높은 국가는 이타리, 그리스, 스페인 등입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경향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0년 한국국민대학교 국회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 중 82%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혐오가 높은 이유는 부정부패, 직무유기 등이 있죠. 최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변화나 문제들이 정치에 대해서 불신, 혐오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와 논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치에 대한 대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혐오하고 싫어하는 그 분야, 권력축소 대안으로서 AI가 대체하면서 사람들이 정치를 덜 혐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연구소 단체가 정치 혐오를 줄이고 정치인을 줄이고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게 해달라, 알려달라. 했더니 답이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치 혐오를 줄이는 대안으로 AI가 정치에 참여하거나 정치 결정에 관련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기술을 활용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관리하는 AI 정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정부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며 의사결정을 하며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자동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AI 정부는 AI를 활용한 민주주의 실험실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논의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혐오를 줄이는 다른 방안으로는 정치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의 예산 정책 수립을 보내고 집행과정을 또 인사 등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시민들이 이를 파악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방안이 됩니다. 이를 위해 국가기관이나 정치단체들이 정보의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치 혐오를 줄이고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국가나 지역별로 다양한 단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정책연구원이나 민주주의연구원, 시민단체 등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기구들이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오픈데모크라시를 쓴 대학교 교수는 정치를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지 말고 랜덤으로 무작위로 직위와 권리를 주고 법안을 발의하고 등 해서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또 전문가를 참여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돕는 제도를 시도했습니다. 여기에 몇몇 국가에서는 시도를 했고요. 기후변화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픈데모크라시 시스템이 더 발전할 것으로 보는가 아니면 부정부패로 능지는 현존하는 의원선거, 대통령선거, 대선이 무작위로 선출되는 이런 전문가 AI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방식은 또 없는가. 그랬더니 오픈데모크라시에 대한 시도는 현재까지 일부 국가에서 시도가 되고 있지만 전세계적인 추세로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부 국가에서는 정치 혁신을 위해 온라인 참여 민주주의 실험식을 다양하게 해서 소민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슬란드에서는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피라트랙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무작위 선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현재까지 일부 국가의 시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만 국제적으로 널리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정치 혁신을 위한 노력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나 기술적인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를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피라트랙 시스템을 한다는 데 상세히 설명해달라 했더니 피라트랙 파이럿 파티라는 것은 아이슬란드의 인터넷을 통해서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10년 아이슬란드 토론토 정치학자인 보그나 올라프스토타르 박사가 창시한 피라트랙은 아이슬란드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그것의 정책에 제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피라트랙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들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책 제한이 이루어지고 이를 위한 토론과 투표가 이루어져서 정책이 결정됩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2013년 피라트랙 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 투표를 통해 위키리스크 창립자인 유명한 사람이죠. 줄리언 산지에 대한 매니페스토 발의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64%가 찬성하여 온라인 페스토가 발의되었습니다. 2016년 아이슬란드의 민주주의 실험실로 불리는 피라트랙 시스템은 현재까지도 인터넷을 통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참여도가 증대하고 늘어나고 대화와 토론의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점점 더 힘을 가지게 되고 정치인이나 대통령으로부터 힘을 뺏어서 AI가 아주 공정하게 편견 없이 데이터를 제공을 하면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무소불위, 권력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미래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다양한 외국의 시스템을 알아보았습니다. 구독 버튼 부탁합니다. 감사해요.